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소녀상을 모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때린다라는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네티인들 사이에 갑론을 박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체를 위한 법안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법 체계와 맞지도 않는데 이런 법안을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것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에 대한 오욕 행위까지도 처벌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해당 법안의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은 물론이고 소녀상을 모욕을 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 노력을 부정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왜곡하고 나아가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명예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해를 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재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도 확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소녀상에 대해서 가끔 테러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이게 여성에 대한 혐오라든가 이런 걸 담아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21대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윤미향이라든가 정의원의 사례처럼 이런 사회적인 약자 피해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실태가 다 드러나서 국민들이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의 이러한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 아직도 저 소녀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편인 것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분노한 몇몇 시민들이 좀 격하게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 소녀상을 모욕을 하는 것은 여성 혐오로 확대가 될 수가 있는다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라든가 차별을 야기한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확대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법안의 내용과는 별개로 해당 법안은 법안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법조계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상 정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위안부와 관련된 특정 단체를 위한 입법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률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당시에도 여가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위안부 피해자법의 소관위원회인 국회 여가위의 문턱조차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 종류와 함께 동법률 개정안이 모두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나한튼 조국 역시나 같은 경우에는 법대 교수인 조국을 비롯해가지고 검사 출신들도 많고 법에 빠삭한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안을 발의한 것인가 제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더 나아가서 조국 혁신당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그 의도가 너무나도 빤히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런 법안을 밀어붙여봤자 어차피 통과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협조를 해준다면은 그래도 본회의는 통과시킬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공은 또다시 윤 대통령에게 넘어갈 것이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법안을 윤 대통령에게 던져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또다시 윤석열 정권은 친일 정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닐까 그 속이 빤히 보이죠.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동안 야권 진영에서는 위안부 피하자와 관련된 이런 단체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까지도 만들려는 태세인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안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있었던 윤미향이라든가 정의원 방지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한편 조국이 대통령실의 브리핑 관련해가지고 꼬투리를 잡다가 완전히 개망신스러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5일에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자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냈고 증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컨티전시 플랜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조국은 대통령실의 해당 브리핑을 꼬투리를 잡으면서 대통령실이 컨티전시 플랜이라는 영어를 썼다라고 지적을 했고 현 정부에서 컨티전시 플랜이라는 영어를 쓴다라고 해가지고 폭락을 한 증시가 돌아오는가라고 비꼬았으며 거기에 더해서 2022년 윤 대통령이 국립추모공원을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영어로 바꿔 부르면은 멋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대낮개나 영어를 쓰고 있다라고 윤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조국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이 하는 일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영어 표현을 쓰는 것까지도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을 찾아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컨티전시 플랜이라는 이러한 브리핑을 당시에 청와대에서 했었고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홍남기 장관이 종종 증시라든가 경제 위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준비해놓은 컨티전시 플랜에 기초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러한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조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되며 특히나 조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막강한 정치적인 힘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무분별하게 영어 표현을 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리고 좀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국이 남에게 영어를 쓰네 마네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조국의 SNS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조국은 영어 표현을 넘어가지고 안가 주망이네 모네 보통 사람들이 잘 알아먹지 못하는 표현이라든가 다른 나라 외래호 표현도 많이 쓰고 있고 뭔가 사자성어라든가 문자라든가 자기가 좀 있어 보이거나 유식해 보이는 표현은 이거저거 다 끌고 와가지고 지 SNS를 도배를 하는 것이 바로 조국 본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영어를 써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국은 이번에 DJ 사저 매각 문제 관련해서도 내로남불이 드러났는데 조국은 DJ 사저 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여기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조국은 DJ 사저가 어떻게 카페가 될 수가 있는가 황당하다면서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DJ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혹평을 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조국이 참여한 우리 사상 2호에서는 민중 배신으로 점처리된 김대중의 정치 편력은 역사의 걸림돌이며 김대중은 결코 민중의 친구이자 대변자가 아니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는 더욱더 아닐 것이라면서 결코 민중과 함께 전선의 불길을 활활 지필 인물이 아니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맹비난을 했는데 그랬던 조국이 김대중 사저 매각을 안타까워하면서 김대중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국의 위선이라든가 내로남불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그래도 보기 싫은 건 사실이니 사법부에서 좀 빨리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편에! 다음 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